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야지 자리앞혀 야 세웅아 어? 진지? 어 재밌어 난 실버관지를 히트 꼈다 그래? 히트! 야 근데 너 왜 아빠한테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지 말랬지 아빠야 뭐? 이렇게 했는데? 어 그런건 두는거 아니야 아빠 안 잡혀 안 잡혀? 소리를 막 지르면 안돼 조용조용하게 돼 안 잡혀? 안 잡혀? 잡혀줬어 인내심을 가자 야 너는 애벌레도 많은데 왜 안 잡혀? 줘봐 빙어낚시로 왔습니다 용인입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히네요 수영 프로 출신 송박사 낚시도 초기 아 힘드네 가이빙 선수급인데 아 힘들어 낚시가 안돼 인간 손이 얼었어 아니 낚시 꼬인거 풀론이라 지금 한시간 더 했네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수영갑입니다 낚시를 못합니다 근데 아 나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 잡은 낚인데 고이소 고이소 먹이좋다 괜찮아 아빠가 잡았다 아빠 잡았다 웃 bravery 아 저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낚시를 성공했는데요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장면을 못 찍었네요 웃 students 빙어 한 마리 낚았고 재미있어 가지고 Señotta 아 낚시대를 아예 지금 사려고 카운터로 가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서vä있네 진짜 낚시가 이런 거구나 눌々 그 뭐라 그랬죠 그 뭐라 그랬죠? 줄을 이렇게 쪽쪽 하고 이 미끼를 당기는 느낌이 딱 나요 그때 팍 당겼어요 설명드린 대로 그랬더니 그.. 암튼 이게 탁 물리나봐 재밌네 낚시대 하나 살갑니다 우리 송선수 두 마리 성공 기사야 난 한 마리도 못냈는데 송선을 올려줘 봐 한 번에 두 마리나 자연아 일어서 봐 너는 니가 직접 잡아놨어 두 마리 가져왔어 아니 이게 반을 아까 꽂혔지 어 이거 이제 빼주면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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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주면 이제 니가 갖다가 소울이 아빠 사는게 알았어 아빠 뺏어 몇 마리 한 마리 잡았다고? 세 마리 세 마리야 우와 이제 엄청나다 일곱 마리 잡았어요 저 가방돼서 잡았어? 당겨 당겨 아아 먹고 도망갔다 다시 넣어 다시 넣어 다시 집어넣어 야 우리 찬솔이 방금 입질 않는데 이게 딱 느낌이야 근데 잘 어울렸어 말도 안 했는데 지갑 팍 올리더라고 찬솔 화이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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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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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가 잡으면 여기 까뜩 찰 것 같아 여기 까뜩 찰 것 같아 아 타 만지지마 만지지 잡았다 잡았다 김 찬솔이 직질적인거 찬소리가 잡았다 찬솔아 잘 봐 여기를 잡으면 먼저 낚시바늘을 잡으면 안 돼 네 잡아봐 배워 그리고 여기를 잡고 살짝 꽂혀있는 데 쪽으로 빼줘 iki 잘했어 아빠 보고 한번 한번 자 잡았으면 이렇게 보여줘 Churchill UP solid 치즈 자 dri antibiot icated ㅠㅠ 아.. 느낌 왔어.. 아.. 근데 이번엔 도망갔다 다시 씹어놔 느낌만 온거야 다시 씹어놔 느낌 오자마자 하지 말고 느낌 올 때 조금만 한 1,2초,3초 만 기다렸다가 1,2! 잡았다! 한 마리 더 잡았다 3초 할 때 가져가 난 일곱 마리 잡았어 나갔어 내가 가져가 너울아 니가 빼면 안돼 바늘 꽂아 바늘 힘이 빠졌어요 바늘이 빠졌어? 어 아 그랬어? 지갑 그냥 빠졌어 묻혔어? 느낌이 딱 왔어 딱 왔는데? 응 오케이 조금 내려봐 다 지저분다 내려봐 잡았냐? 야 급해 급해 주허니같이 너무 급해 조금 천천히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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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오 김찬솔 고기를 주니까 응 아빠 아름 어디 기다려야돼 잡힐 데가 있고 안 잡힐 데가 있어 잘했어 김찬솔 재밌다 고기 나오지? 찬솔아 네 이 찬솔 아니 맛있다 맛있다 다 먹었잖아 아 소울지 말고 잘 길들어 뜨려 나 이거 까서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손으로 대고 가지? 대고 가지 오 잔소리 미쳤어? 아니 위로 끊는 게 아니고 한번 기다려 자, 다시 주묵아 주십시오 오 두 마리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엄마 놀래겠다 당겨라고 하면 당겨? 이상한 느낌 그냥 이상한 느낌이 오면 그냥 바로 당겨 조금 더 앉아봐 잡았다 잡았다 귀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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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잡으면 당연히 귀신 내가 더 많이 잡았거든 잡았다 열 맞다 잡았다 뭐지? 배고픈 다시 2마리 많이 낚았습니다 재밌습니다 연우야 우리 많이 낚았지 몇마리 낚았어 어 몇마리 한 열 몇마리 낚았잖아 14마리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왜 안잡아 카메라 찍으면서 하려니까 힘드네 도망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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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또 잡았어 꽤 크다 꽤 크지 이걸 진짜 그냥 먹을 수 있어? 초고추장 찍어서 먹는데 먹방 한번 내가 한번 먹어봐 이걸 그냥 먹어도 된답니다 바로 살아있는 상태로 고수할 수 있어 진짜? 고추장이 없잖아 초고추장 맛을 먹는건데 그냥 뭐 꼭꼭 씹어서 그냥 꾹꾹 삼키면 먹어도 돼? 기생충 우리 일산이 웬만큼은 다 갚기 때문에 빙어 낚시여서 빙어 먹방 초고추장이 없습니다 진짜 먹어? 기지탕 먹지마 먹지 말래잖아 먹으면 안되지 튀겨먹어야지 이걸 어떻게 먹어 고추장 잡았다 오랜만에 잡았다 오랜만에 잡았습니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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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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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잖아 안 죽었는데 죽었어 아 이 길 따가 아 아아... 이거 뭐 먹을래? 됐잖아? 아빠, 나! 이거는 괜히 그냥 마음이 낯을 치겠다 원래는 그거야, 알지? 그 통발, 통발 통발 유인 그거야? 그리고 세웅아 그거 있잖아 낚싯대 끝에 이거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곳도 있어 그게 있으면 딱 좋은데 응 한 번 하나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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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기야, 나도 온도와 온도와 오오오오, 내가 할까? 아, 우주와 야 괜찮은거 우리가 오늘 빙어를 몇마리 낚았습니까? 20마리. 엄청 많이 낚았죠 우리는? 了. 너무 많이 잡았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낚으면 집에 가자.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코딱지야? 코딱지 아니고 젤리 먹어 젤리야 젤리야 곰젤리 곰젤리 너네 먹던거 재미있었어? 없었어?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오자 아 아깝다 입질왔는데 나 100불어 소울우유 한 번 열어보시죠 한 번 열어보시죠 가까이 와봐 나도 좀 드시려보면 안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코딱지야 이리와봐 연말이 되겠다 몰라요 너무 많이 잡았어 와 많이 잡았다 여읍 새끼 타고 싶어 기분 두퀴 우리 새끼 탈래 여울이가 이뻐 소라가 이뻐? 다ailed어 아이 이쁘네 빙어 낚으니까 기분이 어땠어 여울아 빙어 잡으니까 기분이 어땠어 손에 이렇게 딱 잡아보니까 미끌미끌했어? 예뻤어? 안 예뻤어? 손에서 막 이렇게 냄새도 나? 물고기 냄새? 물고기 같애서 그래도 빙어 기옥잼 쩡만 했지 물고기랑 똑같애 물고기랑 똑같애 보라! 천주! 한 번 뒤집어! 비켜줘! 비켜줘! 조원아 머리부터 떨어지면 안 돼 한바퀴 뱅글 그렇지 조원아 점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굴러 일단 굴러! 앞구르기부터 해! 앞구르기부터 앞구르기 아까 내가 구해준 공뱅이 튀겨먹어보자 내가 이거 구해준 거야 구해준 거야? 살려준 거야? 어! 인제 알아? 자, 그냥 가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적인 성뱅이 걍가? 네 안전적인 성뱅이 다행이다 늦어지만 alon은 모여서 내 공연이 안전적이 그렇고 그러면 걸어봅이 차이가 안전적이 안전적이 actual이 안전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